이메일 확인하라고! 이메일 확인하라고! 이메일 확인한 다음에 이메일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 이메일 확인하고 있는 거라... 5인을 하라고? 봉순아! 킬당 미션 있는데 할렝! 근데 이 새끼 눈치 더럽게 없네 춤추는 거 아! 봉순이 안녕하세요! 아! 아! 이거 끊어서 할게요! 아! 봉준이었다! 낙칠당 100개 할래? 맛있다! 하이! 누나 휴방인데 이 열정 뭐야? 어? 아! 내일 이겨야 될 거 아니야! 아! 열정이 드렸네! 봉순이 어서 와라! 박부야 넌 뭐야? 아니 넌 뭐야! 어? 아니 뭐가 뭐야! 뭐가 여기 있는 건데! 나 왜 여기 있지? 도와줘! 아니 나 여기 들어간 적이 없는데 나 여신방에 있었는데 분명? 여신방에서 입구 컸다 했자 하이하이! 어! 교영이 어서 오고! 어! 잠시만! 헤디님하고... 아! 헤디님하고 오면 된다! 헤디... 헤디님 어디 갔어? 아아아... 아이씨... 안 되는 데요? 아아... 예인이셜 핑승이시 천계상품 아아... 아 진짜요? 헤디님... 헤디님... 아니 헤디님 뭐해? 저거 디콕 로그인하는데 원래 좀 오래 걸려요 아 그거 해야 돼! 로봇 그거 해야 돼! 아 이메일을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! 이메일 확인하라고! 이메일 확인하라고! 이메일 확인한 다음에... 헤디님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! 아니 한혜씨 말고 천천히 일단 해봐! 아아... 아니 흰남보도 어딨냐... 아아... 정말 만져... 어 됐다! 아 이거 아닌가 봐요... 아아... 아아... 지베일이 GAMII이잖아! 아 오케이... 아니 그거는 개밀이잖아! 아 이거 돌아버리겠네 진짜! 아 봉준 아빠 영어 잘한다! 아니 영어 잘하는 게 아니라! 천천히 해야 천천히 해봐! 안 기다리고 있잖아! 아이 죄송하나... 진짜 로고했지? 아 이거 로고 해봐! 로고 해봐! 어... 아이씨... 아이씨... 그치 버스! 어 됐다! 어 됐다! 이메일 확인하면 돼 이제! 왜 이렇게... 아니 너 일어나야 해! 아 또 해야 돼! 아 또 하라고! 아 ㅈㄹ말마니 진짜... 아 내 새끼야 미쳤다... 천천히 해야 해... 그렇지! 그치! 아... 안 됐나? 아이씨... 아이씨... 왜 왜... 아니 왜... 왜 저러는 거지? 근데 왜 안 되는 거지? 오! 자전거 잘 찾으시네! 이제 왔었나 보다! 이번에 통과하면 100개! 이번에 통과하면 100개라고요? 아이씨... 아이씨... 통과 좀 해라...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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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 안에 디콜을 껴라고... 왜 풀캠 해가지고... 메일을 로그인해!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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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아이씨... 아이씨... 됐어요? 그럼 들어와요 지금! 어 들어왔네요 오케이! 아이씨... 안녕하세요! 와... 헤딘이! 아 드디어... 여보세요? 와 헤딘이 디콜으로 후이 미션 폰... 왜 나갔어!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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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이씨... 어? 소리가 안 난다! 헤디님! 헤디... 나가지 말고 내 전화를 받아요! 헤디님 괜찮아요! 일단 자 침착해봐요 우리! 네 좋습니다! 자 일단 지금 톱니바퀴를 한번 눌러볼까요? 거기서 음성 및 비디오를 한번 클릭해봐요! 거기서 녹음장치랑 출력장치 바꾸면 되겠죠? 오... 스윗뽕! 아 들린다! 들리나요 이제? 아 듣다! 네 진짜... 어 근데 어디 가셨지? 또 왜 나가 근데? 아 그냥 저절로 나가지는데... 아이씨... 괜찮아 천천히 해요! 천천히 해요! 자 일단 톱니바퀴를 눌러봐요! 네 들어와봐요! 네 들어와봐요! 자! 왜 나가요! 그 헤디언니 마이크... 투컴용 게임용 컴퓨터 마이크 따로 있어요? 아 설마... 당신 투컴 써요? 투컴인걸로... 이런 씨앙! 아니 투컴인걸로... 아니 빨리 헤디님 갔다왔습니다... 송출력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를 써야되가지고 송출력 컴퓨터에 디콜을 설치를 해야되요 마이크 없는거 같아가지고... 어... 어 그러면 일단... 그... 롤보이스로 한번 해봅시다! 긴장? 예예 자 일단 롤을 다 초대해봅시다! 당신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... 소통할게요! 롤이 서버가 터졌다고요? 맞아요? 올카야 이거? 무투부가 초대를 안받아요... 어 안받아! 아 나만 그랬구나! 롤 안 터졌네? 그럼 딛고 나갈까요? 아 잠깐만 아니... 혜디님... 돼? 혜디님! 네! 혜디님! 혜디님! 어 된다! 어... 아니 뭐야! 아... 아니 이상 문자 소리가 나! 아니... 죽으셨어요? 아니 로봇이야 뭐야? 저 사람 뭔데? 로봇 검사 아니 그냥 우리 보이스만 듣고 해 당신! 당신... 어차피 대답하면 그렇게 나와 삑 소리가 나 그 알아들었다는 소리야! 당신 말해봐! 그래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당신 알아들었다는 소리야! 뭔 말인지 알지? 어... 그 대신 계속 얘기를 해줘야돼! 알겠지? 혜디님! 혜디님! 오케이 오케이! 알겠어! 오케이 가자! 바로가! 바로가! 소통이 되긴 한다! 어 소통이 되지! 야 그러면 우리 디코! 디코에서 이렇게 하면 되나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뭔 말이야 그거? 혜디님도 껴날래! 나 어디로 가는데? 일단 우리가 잘하는 대로 가자! 쏘다 누나는 미드! 쏘다 누나는 미드! 쏘다 누나는 미드! 나는... 내가 키를 많이 해야되니까 누나 그거 맞아? 무라이프 랄프 해! 무라이... 복랄프! 아 오케이 이걸로 갈게! 내가 키를 많이 해야되니까 이걸로 갈게! 욕하지마! 좀 제발! 뭐라고? 아니 저 사람 욕 존나하나봐! 나는... 아니 혜디님! 말... 말 나도 돼요? 혜디님 저 26살인데 말 나도 될까요? 필라야 100개 넣었지 오케이 오케이! 게임 승리하면 100개씩이 추가였을 거다! 안 하시는 거 같은데? 된다는 거지! 혜디야 된다는 거지! 말 놓을게 오케이 알았어! 어... 아 좋대 좋대 좋대! 아 나 서른 살이야! 말 놔! 언니! 저는 26살이요! 아 네... 잘못한다고요! 시즌 종이요! 그게 아니라 말을 놓자고 했는데 잘 부탁드린다 하면은 말을 놓지 말자는 거잖아! 그래! 동갑이네! 21킬 했어! 야 너희들 몇 개야 잠시만! 3,400개씩이세요! 고생하셨습니다! 아 그래도 내 친이 5만 5천개 쏘고 왔어 형들! 형들한테 뭐 줘가지고 1만 5천개고 이러면 혜디야 뭐하냐? 아 나 밥 먹으려고! 음... 아 밥 같이 먹자 그러면! 알겠어! 어? 밥 같이 먹자! 내가 밥 사줄게! 아 그건... 아... 그건 좀... 아니 아직 밥을 시켜가지고! 아 그러면 시킨 거 그거 들고 나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! 아... 엄마가 먹으려고? 아... 진짜 나는 어떻게 보면 너를 진짜... 거의 뭐 신동생처럼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랬는데 너는 그게 아니야? 아니야! 아니야 그거 아니라... 아 됐어 됐어 됐어! 아 됐어 됐어! 아 진짜! 아 너 근데 어디 사는데? 아 나 천하니! 아 천하니! 아 천하니였어! 아 난 서울인 줄 알았어!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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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! 아 엄청 몰라가지고! 오케이! 혜디야 다음에 밥 먹자고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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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카톡으로 하면 되지! 너가 기속말을 했거든! 아 진짜! 너 갔다 와! 유... 아... 오늘 제가 먹을 것은 저희 동네에서 파는 그... 제주도... 흑... 흑돼지... 그... 목살을 시켜 먹었습니다! 안 먹잖아! 옹기 맹맹아 말하거든! 아 씨... 진짜! 아 이거 좋아서 안 좋아나! 아 좋다! 세상에서 제일 여깄지 진짜! 아 이거 좋아서 안 좋아나! 아 니가 갑자기 이 시랄을 왜 하는 거야! 제가 예전에 소학교 다닐때는 이렇게 소풍할때 이렇게 싸우고 대한댑미나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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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